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대지사용권과 건물 일부 철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04247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등 철거 등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지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3층 건물 중에 2층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층의 소유자가 철거를 당해서 폐소를 했죠. 폐소한 상태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79년 10월에 건물 2층은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층이 다른 사람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형태인데, 그 당시에 건물 2층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토지는 조합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79년 10월에 토지는 조합 소유 상태였는데, 이거를 80년 12월에 건물 소유주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이 생길 시점에서는 건물 2층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앞에 건물 2층이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당시에 건물 2층에는 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내수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저당권을 경매를 통해서 건물의 2층을, 2층의 구분, 그거를 취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79년 10월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랐었고,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80년에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2층 건물 소유자가 토지 지분 소유를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토지 지분을 다시 제3자에 넘어가서 원고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2층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피고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원고와 피고와. 그 상태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에 관한 등기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 지금 피고는 토지 대지권이 없는 상태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지권이 없는 상태로 지금 건물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법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이게 바뀔 경우, 토지나 건물이 일시 한쪽만 바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이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게 해주는 게 법정 지상권인데, 관습법과 법정 지상권도 있습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피고는 건물 법정 지상권도,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고, 관습법과 법정 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층만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대지 짓권이 없을 때, 그러면 2층만 철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층만 철구할 수 있나?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만 철구할 수 있는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366조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르죠.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됐지만,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도 성지받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성지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피고는 이 건물 2층을 경매로 통해서 인수를 받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성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건물이 한 동이면 그냥 철거하면 되는데, 3층 중에 2층만 지금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2층만 뗄 수가 없죠. 예전에 반으로 떼는 경우는 건물을 반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반으로 해서 모퉁이를 가진다든지, 3분의 1을 자른다든지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2층만 철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집행개시의 장애 요건일 뿐이지, 판결을 속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철거는 권리난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사실상 철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1, 3층 임의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철거하고 2층은 피고 소유니까, 2층도 같이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지, 청구를 기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인 거죠. 결국은 건물 투득 시에는 대지 사용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피고는 저당권을 통해서 경매를 받았는데도 대지 사용권을 확인을 안 해서 결국은 철거될 의무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등기 부분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새 경매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경매할 때 대지 사용권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상가, 상가의 경우에 등기가 늦게 되는 경우에 가끔 저도 실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는 있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죠. 대지 사용권은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있느냐, 2만 7천 1분에 10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철거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중에 일부, 3분의 1, 10층 중에 4층, 5층 다 철거 가능하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